지금 현재 그 600마지기에 제가 도착해 있습니다 데이지꽃이 어느정도 피었나지 궁금했는데 거의 70% 정도 개화를 했거든요 아 지금 시간이 다섯시 반인데 아 제가 아침에 오면서 그 받침대를 빠뜨리고 와 가지고 지금 손으로 들고 찍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힘드네요 지금 흔들리고 아이고 오늘 농사 망쳤습니다 여기서 3초로 넘어가려고 했더니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삼각대를 안 갖고 와 가지고 손으로 들고 찍으려니까 아주 엉망이네요 현재 그 600마지기에 실시간 상황입니다 데이지꽃 개화 70% 했습니다 얼굴 다 피었습니다 2분 2번 아멘 아멘 아멘